더 올려봐 좀 더 아니 아니 좀 내려봐 응 좀 올려봐 응 손목을 양손 좌우로 흔들어 봐 이렇게? 어어 그렇게 막 흔들어 봐 이렇게? 어서 오세요 엄마 조리사 자격증 땄다며 누가 그래? 아야 으으으 보여 땄때매 아니 그냥 조리사 과정을 수료했다고 아 수료했다고 으으으 어 축하 축하 하이파이 왜 근데 엄마 나 핫도그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엄마 그럼 핫도그도 할 수 있어? 일식 배웠거든 일식 말고 그러면 못 하는거야? 못 가지고 못 하겠냐고 엄마가 그거 할 수 있어? 안 배웠고? 그럼! 아 역시 엄마 상식이지 그럼 그거 해줘 진짜? 지금? 알아서 해줄게 대신 조건 있어 뭐 엄마가 만든 거랑 내가 만든 거랑 뭐가 더 맛있는지 대결 하자 엄마는 내 걸 만들어 줘 나는 엄마꺼 만들어줄게. 알았어. 오케이. 자 대결. 짠! 자 이렇게 준비가 완료가 됐고요. 그렇지. 내가 보다. 서로의 기법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아! 한 명씩? 어 엄마 먼저 만들어. 알았어. 네. 너 올라가 있어. 여기 보면서 찍어. 알았어. 사랑해. Donnalyn. 하나와. 나는 여자受ρεп이야. 贼 Northeet. 나 Xu 양아.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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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cz게. 하나와,ova Fighti. 어쨌든 manga,indo取stä Milib jó 토 Media. 오늘의 전쟁은 산호! 세상의 일은 대답을 안해도 되지 산호! 다 했어! 다 했으니까 안돼! 안 되지! 알았어. 안 돼. 이게 비법인데. 천천히! 양심적으로! 그래. 응. 분명 여사님께서는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을 텐데 저는 그냥 이거 풀어버리고 빵을 갈라서 사이에 넣고 뿌리고 끝! 왜 이렇게 안 풀어줘, 이거? 어디 거 탱겨? 우와! 두 분 두 분 물 아...! 하... 으... 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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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5분 정도 1 cup 5분 정도 10분간 잠시 약속 1종류 3분 정도 정신양이 3분 정도 심장 2분 전ufa 방과 2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쪽에 놔주세요 이쪽에 앉을게요 만지면 안돼요 요리에 손상 가면 안됩니다 나 이거 클론 좀 찍어야 돼요 나도 이거 케첩 좀 이쁘게 다시 뿌릴까봐 야 여사님꺼 나 다시 뿌리면 안돼? 엄마 더 뿌려 그러면 그래 알았어 다시 뿌려봐 잘 뿌려갖고 응 자 여기 앉아주세요 네 만지시면 안되고요 자 주스 반씩 나눠 먹어야 되는거 아니야? 아냐아냐 저부터 일단은 먼저 먹어볼게요 알았어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응 자 잘려 자 흘리면 안되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엄마도 이따가 요렇게 해서 먹으면 될 것 같아 첫시째 즐거워 양파와 무음 이렇게 늦게 나와 그치? 조리자 과정을 수려한게 괜히 수려한게 아니구만 그렇게 부분만 떼먹으면 안되는데 같이 먹어야지 응 그니까 요기를 밀어 똥그냥을 음 잘하네 이제 이걸 먹어봐 응 이걸 아니 일단 나 머릿속으로 좀 더 생각했어 이걸 먹어봐야지 이제 근데 너도 이제ош司거 먹어봐야지 맛있어 약간 소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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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악부러지나 하고서 엄청 세게 뜯었나 보네? 어머 손에... 그렇게 맛있었어? 와 한입에 다 먹었어! 얼마나 맛있었으면.... 소시지가 어떻게 일장으로 이렇게 잘 들어갔을까? 야 이게 무슨.. 무슨 재주인가? 똑같이 생겼지? 두께도 똑같고 나는 참 섬세하다.. 난 이거 넣어보니까 너무 커서 반을 잘릴까 했거든 이거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참나.. 한겹 좀 이렇게 이쁜이니? 참 섬세하다 저 X끼.. 하여튼 이 소시지를 겉에 이 껍데기가 약간 고무 뜯는 느낌이네 똑같네 누가? 뭐라고 검색하는데? 캐리언 베이! 캐리언 베이? 네 아니야 그러면 캐리언 베이 뭐? 캐리언 베야? 응 아니야 캐리언 베이 캐리언 베이 캐리언 베이 캐리언 캐리언? 캐리언 캐리언? 캐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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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비언 그래 시끼 됐어 가자 우후 우후 오우 으에에에